자 415페이지 보죠 이제 남은 시간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근한 법률과 뒤에 뭐 뭐 있어요 주택임대차본법과 그 다음에 또 상가건물임대차본법 있죠 자 그 세가지 이미 여러분들이 어디서 다 배우는 거예요 네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쭉 해서 조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아마 넘어갈 겁니다 다 상세한 것을 민법에서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근한 법률은 뭐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자 소위 말하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실명법은 뭐를 금지하는 법이다 네 이거는 뭘 명의신탁 자 그래서 자 이제 부동산 부동산 실명법은 자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랬죠 자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 의미가 뭐였죠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배웠죠 언제 배웠어요 명의신탁이란 옛날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뭐를 명의신탁이란다 명의를 빌려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권리는 본인이 보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어떻게 돼요 타인 명의로 해놓는 거 그러니까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등기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거 그래서 명의를 다른 사람을 일단 넘겨놓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뭐란다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그러죠 이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해요 혈역규정 단속규정 일단 혈역규정 단속규정 혈역규정이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죠 약정 무효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물건 변동 등기도 어떻게 돼요 무효죠 그러니까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서 일단 신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탁자가 있었죠 자 신탁자 누구예요 신탁자는 실권리자 얘는 누굴 얘기한다 실권리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는요 이거는 등기부상 등기부상 명의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일단 파악하고 넘어갔어요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이란 실권리는 본인의 부력이라고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를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그러고 신탁자란 뭐를 얘기한다 실권리자를 얘기한다 신탁자는 실권리자 그러면 수탁자는 누굴 얘기한다 등기부상 명의자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명의신탁에 있어서 일단 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이 아닌 거 여러분들 교재 보면 뭐가 나와요 양도담보 양도담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등기담보가 있죠 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부분 그 다음 페이지 나오나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했죠 자 이제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 담보목적으로 뭐 해놓는 거예요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그러고 가등기담보는요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가등기 해놓는 건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일단 담보목적으로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일단 아니다 자 이건 어떤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 담보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호명의신탁 자 이 상호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거는 서로 명의신탁 해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공유로 등겨놓는 거 이거를 일명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이렇게도 표현한데요 자 이렇게 상호명의신탁 서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 이법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신탁재산 신탁법에 의한 자 신탁법에 의한 뭐다 신탁재산 했었죠 신탁재산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일단 아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저기 조금 더 뒤에 있는데요 일단 여기다가 그냥 듣고만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는 거 부부간의 재산 자 부부간의 재산 그 다음에 종중재산 그리고 또 종교재산 이런 겁니다 자 세 가지는 뭐에 해당된다 명의신탁 자 부부간의 재산 즉 남편 재산 누구 명의로 해놓는 거 부인 명의로 해놓는 거 자 남편 재산 부인 명의로 해놓는 거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중재산 자 여러분들 종중재산을 주로 누구 명의로 많이 해놔요 종중재산을 장손 네 종손이라고 그러죠 종손 메의로 많이 해놓죠 이것 때문에 집안사 많이 일어나죠 종손 메의로 해놓은 거 팔아 채워먹어가지고 많이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종손 메의로 해놓는 거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교재산 여러분들 뭡니까 교회재산을 목사메해놓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모두 뭐 해야 된다 명의신탁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분명히 세 가지는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인데 예외적 규정이 있어요 자 명의신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네 일단 조세포탈 세금을 피하게 한 거죠 조세포탈 그 다음에 또 강제집행 면탈이 남겼습니다 자 강제집행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강제집행 대표적인 케이스 경매죠 자 경매는 아니면 또 압류부동산 공매도 강제집행입니다 이건 세금 찬업했을 때 세무서에서 공매도 오는 거 있죠 이것도 강제집행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강제집행 면탈 면탈이 뭐예요 면하는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 명의신탁하는 목적은 조세를 일단은 포탈하거나 아니면 또 강제집행 면탈 그런 목적인데 자 남편 재산 부인 면허는 거 그 다음에 또 종중 재산 종선 면허는 거 그 다음에 종교 재산 예를 들어서 교회 재산 목사 면허는 거 이건 분명히 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자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목적이 아니라면 저 뭐예요 자 이게 조세포탈 조세포탈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상의 법령상의 회피 그 다음에 또 강제집행 면탈 강제집행 면탈 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원래는 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명의신탁이 그러나 이게 그 목적이 아니라면 자 효력규정 그 다음에 벌칙규정 그리고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효력규정 벌칙규정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규정 금방 뭐 했었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그랬죠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이로는 물건 등기버튼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약정 무효 등기무효 이렇게 되죠 그 효력규정이 적용된다 안된다 이것은 적용 안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재산 부인 명의를 해놨습니다 관찰서 안 쫓아오죠 명의신탁이라고 안 쫓아옵니다 왜냐 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벌칙규정 과징금 규정 자체도 일단 적용되잖아요 이거는 조심할 것은 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아예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이 된다 다음 중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이 무관과 문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의 효력을 유형과 효력을 한번 보죠 교재 보면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자관명의신탁 있었죠 이자관명의신탁 이거는 이전시켜놓는다고 해서 이전형 명의신탁 이렇게 두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길 넘겨놓는다고 해서 등기명의신탁 이자관등기명의신탁 이렇게 두 편합니다 자 둘이 사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세금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경매들어오려고 그래요 이제 도망가야죠 그래서 A가 B에게 뭐라 한다 일단 야 내 물건 좀 네가 좀 갖고 있어 이한테 좀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는 걸 뭐라 그래 신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A는 B가 명의신탁을 맺게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맺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길 어떻게 돼요 B한테를 일단 넘겨놓게 되죠 등길을 이렇게 넘겨놓는다 주로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뭘로다가 많이 하죠 매매나 아니면 증여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신탁자 수탁자 찾아봐야죠 신탁자 누구예요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는 거 없으시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누구죠 얘가 수탁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A, B 사이에서 맺어진 명의신탁의 약정의 효력은 약정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약정 자체 무효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론이라는 물건 변동 등기가 어떻게 돼요 무효이다 그래서 약정 무효고 등기무효고 소유권은 다시 A의 원인치로 귀속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귀속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수탁자가요 얘가 등기무성 명의자죠 그러니까 얘가 나쁜 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맘 먹으면 C한테 팔아먹어버리죠 C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죠 이 제3자에게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선의하고 악의하고 불문하고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의든 악의든 간에 제3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 가담인 경우에는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일단 얘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취득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은 신탁자가 제3자에게 약정무요 등기무요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수탁자는 무슨 자가 선입된다 남의 물건 보관하고 있다가 내 걸로 팔아먹어버렸죠 이거는 횡령죄가 된다고 했죠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2자가 명의 시작이었고요 이제 3자가 명의 시작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서 생략된다고 해서 중간 생략형 면신탁이 있었죠 자 중간 생략형 면신탁을 보겠습니다 자 중간 생략형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C가 있다 자 여기서 A는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B는 매수인입니다 자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죠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자 그럼 A와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A와 B 사이에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지금 하면 뭡니까? 세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B는 C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사긴 사는데 네 명의로 좀 해줘 명의를 좀 빌리는 거죠? 그래서 B와 C 사이에서 뭐가 명의 시작? 약정이 맺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B는 또 누구한테 다시 부탁해요? A한테 부탁하죠? 사긴 내가 사는데 등기는 네 명의로 못하니까 내가 데리고 온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좀 해줘 얘한테 부탁하면 얘는 다시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네 C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이게 중간에서 어떻게 되냐면 생략돼 버리죠 이걸 뭐라고 하네요? 중간생략형 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중간생략형 명의 시작 보여줘서 여기서 보면 신탁자하고 수탁자 찾아봐야죠 신탁자가 누구예요? 저쪽에 보면 신탁자는 실권리자고요 수탁자는 등기부상 명의자죠? 여기서 실권리자가 누구예요? B죠 B 얘는 순수하게 파는 사람이고 B 얘가 뭐가 된다? 실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수탁자는요? C 얘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죠 B와 C 사이에서 맺어진 명의 시작 약정은 어떻게 된다? 무효이죠? 약정 자체가 무효이죠? 그럼 이제 등기가 어떻게 될까요? A에서 C로 넘어간 등기는? A하고 C 사이에 넘어간 등기 효력? 유효? 무효? 무효죠? 등기 자체도 무효가 된다 이제 여기서 등기가 무효가 되면서 소유권은요? 원위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위치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된다? A한테 기속된다 소유권이 B한테 기속된다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던 문장입니다 얘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A한테 원위치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는 다시 B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죠 등기 의무가 있고 얘는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유효? 유효하죠? 자 이 계약의 효력은 일단 유효하다 자 이게 중간 생략형이 기본입니다 나머지 팔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위법에서 배우시고 자 그러면 일단 이 때 수탁자가 D한테 팔았습니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제3자에게 선의학이 불만하고 대응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얘는 대응할 수 없고요 얘는 무슨 죄가 선입된다? 예 횡령죄가 선입된다 자 여기도 그대로 횡령죄가 선입되는 거예요 자 일단 너 물건 좀 보관하고 있어라고 했어? 부탁해 주세요 물건을 건너줬죠? 자 여기까지가 중간 생략형 명시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명시탁이 있었죠? 자 계약명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자 계약명의 신탁 일단 A하고 그 다음에 B 그리고 C가 있어요 자 A는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또 B는 뭐가 된다? 매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사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죠 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요 매매를 하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A와 B사에서 또 등기의 연락을 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외형상 어떻게 돼요?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명시탁입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옆에 붙어있어요? C가 붙어있죠? 주로 이거는 이 C가 얘한테 뭘 해준 거예요? 돈을 대준 거죠 자 그래서 C는 B에게 뭘 대줘가지고? 자금을 제공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얘가 직접 사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B와 C에서 뭐가 맺어지고? 명시탁 약정이 맺어지죠 주로 제가 이거 1, 2월 달에 제가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번 그 얘기했을 거예요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거다? 농지에서만 일어난다 그랬죠? 농지 농지 하면 얘가 서울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개발되는 지역에 농지를 사야 돼요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증만 발급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발급 못 받죠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일단은 사도록 하는 거죠 돈을 대줘가지고 옛날에는 주택에도 많았었어요 주택에 뭐가 많았냐면 지금은 그 제도가 거의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라든가 이것은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요즘 그게 다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85제곱미터 이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 조건이 있어야지만 분양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사야 되는데 나는 그 자격이 안 되거든요 집 한 3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럴 때 그 집 없는 사람에게 돈을 대줘가지고 분양받게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제도가 없어서 주로 이런 것들이 농지에서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죠? 여기서 신탁자하고 수탁자 찾아봐야죠 신탁자가 누구예요? 실관리자가 얘죠? 얘가 뭐가 된다? 신탁자다 신탁자, 수탁자만 찾는 것만 제대로만 연습하면 이런 십몇 번 문제 반은 풀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문장이에요 갑은 우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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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문장 한 대여섯 줄 나옵니다 그중에서 신탁자하고 수탁자만 정확히 찾아내면 문제는 일단 반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신탁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탁자 누구예요?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명시타 약전 효력 보죠? 약전 효력은 무효이죠 일단 그러면 이로 인한 물겁니다 등기는요? 유효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단 이 매도인이 어떻게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죠? 매도인이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등기가 유효가 되죠? 유효하고 매도인이 악이라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죠? 일단 이거는 실명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 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러하지 않으냐고 그랬습니다 등기는 무효라고 놓고 그러하지 않으냐고 그랬으니까 등기가 어떻게 된다?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매도인 A를 보호한다 얘가 모르면서 팔았죠? 모르면서 팔았는데 얘가 등기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받은 돈 토해놔줘야죠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악이라면 얘가 매도인이 비와 시서서 명의 수당 약정 사실을 알면서 팔았다 알면서 팔았다면 어떻게 돼요? 굳이 얘를 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형태를 좀 기억해 보시고요 수탁자가 B죠 B가 D한테 팔았다 그러면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제3자에게 선의 악이 불만하고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죠 이 제3자의 회력은 저서부터 다 똑같아요 선의 악이 불만하고 대항할 수 없고 소위권이 지독하고 적극과담일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 얘는요? B는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횡령죄에 적용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일단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안 받았죠? 뭘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횡령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아니다 이거는 일단은 돈을 준 거죠 돈을 줘가지고 돈으로 저거 보니까 물건을 사게 했죠? 그래서 일단은 횡령죄, 주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꾸준하게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고 했었습니다 기본적 유형 일단 한번 보시봤고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교재 제재하는 부분에 보세요 거기에 과징금이 있죠? 과징금 붙어 보겠습니다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그랬죠? 여기에 과징금을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OX 틀립니다 범위 내에서가 들어가져야 돼요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가 다시 한번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그랬죠?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과징금 부과 대상을 보시죠 명의신탁자 부과입니다 그리고 담보서면 제출을 위반한 채권자 및 담보서면의 채무자를 거짓으로 제출하기 위한 실채무자인데 여러분들이 저기 보세요 양도담보가 어딨냐? 여기 있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담보 자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도담보는요 담보묵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양도담보라는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양도담보 약정서 같은 거 있죠? 당사자 간에 양도돼 약정서 있겠죠? 그런 걸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채권자나 실채무자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과증을 물게 돼요 그래서 양도담보 머릿속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듣고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장기미등기자 밑에 장기미등기자 잠깐 설명돼 있죠? 장기미등기자 이거는 좀 알아주시고 넘어갔어요 장기미등기자는 몇 년 이내 등기하는 누구? 간단하게 말해 3년 이내 등기하는 누구? 등기거리죠? 거기 보니까 장기미등기에서 3년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한 누구를 얘기한다?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가 누구예요? 매도자, 매수자? 매수자죠? 매수자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장기미등기자는 실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까 부동산등기특별제출법에서 배운 거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쌍무계약 한번 물어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반대급비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네, 60일이죠 반대급비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러면 그 60일 안에 일단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등기 안 하면 고아 사이에 등기 안 하면 과태를 물게 되는데 그런데 반대급비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 안 하고 몇 년 초과된다면? 3년이 초과된다면 이때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실명법으로 다시 넘어오게 돼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실명법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기미등기자 그럼 왜 장기미등기자를 여기에 부동산 실명법에 넣어놨느냐 외형상 형태가 명의심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보죠 매도자마다 매수자 보겠습니다 매도자는 일단은 물건을 팔았죠 그리고 돈을 다 받았죠 반대급비의 이행이 완료됐으니까 돈 다 받았죠 돈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돈 다 받았으니까 나는 실질적으로는 등기는 갖고 있지만 실권리자가 아니죠 매수자 입장 보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다 줬죠 그럼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다 상대방에게 줬으니까 내가 권리자죠 외형상 형태가 뭐와 비슷하다? 명의심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장기미등기자를 실명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등기자까지 뭐가 된다? 과징금 부과대상이고요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수탁자 X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명의심탁자 옆에다가 명의심탁자 옆에다가 수탁자 X 무슨 뜻이에요?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설명은 다 했으니까 반드시 기억할 거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거 신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이 밑에 거 두 개 장기미등기자 등기자까지는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수업시간에만 일단 듣고 넘어가시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신탁자는 뭐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놓으세요 수탁자는 뭐 대상이 아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거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때 그 밑에 이행강제금 들어갑니다 그 밑에 이행강제금 뭐죠? 과징금 부과대상부터 1년이 경고할 때 등기 안 하고요 등기를 해줘야죠 실명등기를 실명등기 안 하고 실명등기 안 하고 과징금 부과대상부터 1년이 경고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얼마 부과된다? 100분의 10 10%입니다 10%의 이행강제금 부과되고요 이렇게 1차 이행강제금 부과됐죠? 1차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나서 다시 실명등기를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100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분의 10, 100분의 20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실명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고요? 100분의 10 즉 10%의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또 실명등기를 안 한다고 하면 100분의 20 네, 20 이렇게 부과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봤고요 벌칙 부분을 보겠습니다 형벌 거기 보니까 행정형벌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용원의 벌금이 있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용원의 벌금 명의 신탁자 및 교사자 신탁자하고 교사자 교사자가 누구예요? 적극적으로 시킨 사람을 뭐라고 한다? 교사자라고 그러죠? 신탁자하고 교사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5년 이하 그 외에도 양도담보 선명제출 위반한 채권자, 실채무자 그다음에 또 교사자까지 장기미등자, 교사자 일단은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시험자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갈 거 신탁자, 교사자는 형벌로 어떻게 된다? 신탁자, 교사자는 5년? 2억이죠? 이거 시험 문제 벌써 몇 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는 이것만 나와요 유형 이런 것들 그런데 실무에서는 과징금과 형벌까지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나요 아직까지 양도담보라든가 장기미등기자 쪽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자하고 수탁자 관계만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해놓으세요 그래서 신탁자, 교사자는 형벌? 5년 2억 그다음에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은 어떻게 되죠? 수탁자, 교사자 수탁자, 교사자는 어떻게 된다? 형벌? 3년 1억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방조자, 장기미등자의 방조자였어요 자, 방조자가 누구예요? 모른 척하고 옆에서 있는 사람? 은 방조자가 아닙니다 방조자를 잠깐 설명드리면 방조자는 서극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이 방조자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살방조죄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살방조죄 들어봤어요? 네 제가 지금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어요, 다리예요 떨어지려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살방조죄? 해당 안 됩니다 구경만 하면 해당 안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나 좀 겁나가지고 떨어지지 못하고 있죠? 죽으려고 하긴 하는데 이때 옆에서 통 밀면 이게 뭐가 된다? 방조자예요 자, 여기서 보죠 중간 생략형에서 방조자가 나옵니다 자, 누굴까요? 중간 생략형에서 예, 얘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중간 생략형에서는 A, B, C가 다 실면 다 걸려요 자, A는 B에 부탁을 받고 어떻게 돼요? 얘가 단순히 구경한 사람이 아니죠? 부탁을 받고 지금 등기준 누구한테 넘겨줘? C한테 넘겨줘 그랬죠? 얘가 방조자예요 얘가 방조자고 자, 얘는 신탁자죠? 얘는 수탁자고 그래서 바로 얘가 방조자에 해당되는 부분 실명 등기 위반하도록 방조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조자는 어떻게 된다? 1년 3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형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자, 이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는요 신탁자, 교사자가 형벌 어떻게 된다? 5년 2형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수탁자고 교사자는 3년 1억 요금만큼은 시험장까지 가서 꼭 좀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423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법법 자, 이제 주택임대차법법 나옵니다 주임법 주택임대차법법에 적용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법은 네,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그랬죠? 자, 주택임대차법법은 주택임대차법법은 주택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을 위한 법은 아니죠 그래서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법법이 결국 임차인의 법이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일단 무효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법법에서 적용 일단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깐 이따가 나오는 거 이건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또 법인 자, 일단 법인도 자, 일단 저 법 법인에 있어서 보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합니다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의 다가 자, 돈은 누가 된 거예요 지금? 네, 회사에서 됐죠? 그리고 그 주택에 누가 들어와서 직원이 들어와서 산다면 이거는 주택임대차법법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염지 주택임대차법법은 누굴 위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임차인의 법인데 자, 이게 처음에 주택임대차법법에 만들어질 때 이 법의 처음에 제도의 취지는요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약간은 이 법이 조금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뭐다? 집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 법인이 집없는 서민이 집없는 서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이건 집없는 서민이 아니다 그래서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 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구분해놓고 자, 그럼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적용되는 부분은 일단 두 가지 토지주택공사와 토지,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방공사 자,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음, 뭐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있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분명히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얘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돼요 그럼 얘네들이 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느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일이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적자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한다? 자, 전대차 권한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돈 없는 사람한테 아주 싸게 다시 재임대하는 과정을 얘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한다? 주택임대차법 적용돼서 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중소기업을 써요 자,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중소기업 얘네들은 기숙사용도로 사용하는데도 일단은 적용된다 그래요 그럼 왜냐? 자, 여러분이 원래는 기숙사용도로 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질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단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을 적용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단 적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모든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일부 법인은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법이 있어서 대항력이 있었죠? 자, 대항력,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영역, 대항력입니다 자, 그러면 대항요건이 있었죠? 대항요건은 뭐다? 인도와, 인도와 뭐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된다 여러분들 교재는 대항력이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은데 427페이지 일단 보건 앞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대항력이 발생된다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네, 다음날 0시부터 자, 0시부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고요 자, 이때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경매나 매매됐을 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때 전입신고는 어떤 기능을 갖는다? 공시의 기능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전입신고는 공시의 기능을 갖는다 공시란 뭐라고 그랬어요? 공시란 다른 사람에게 내 거라는 것을 알리는 거라고 그랬죠? 내 거, 내 권리라는 것을 알리는 거다 그래서 이 전입신고는 내가 여기 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리는 방법이 하나의 대항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일단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죠 자, 그래서 지번을 지번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지번을 내가 잘못 전입신고해가지고 다시 고쳤습니다 그러면 고친 시점에서 뭐가 발생되고요?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자, 그런데 지번을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재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잘못 기재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거 대항력 발생... 자, 수정한 시점부터 발생했는데 처음부터 발생한다 처음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었죠? 다가구는 다가구 주택과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이때 다가구 주택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집안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까지만?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는데 다세대 주택은요 건물의 여러 가구 여러 세대가 구분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집안에다가 뭐까지를? 동호수 그래서 동호수까지를 해서 전입신고를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분들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전입신고 이 대항요건은요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자, 경매 시 언제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자, 경매나 공매 시 물론 계약기가 끝날 때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고요 경매나 공매 시 경매 시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자,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는 이 대항요건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전입신고를 싹 빼버립니다 그럼 대항력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실되죠 자, 그러면 대항력을 대항력에서 전입신고를 중간에 빼면 일단 상실되는데 내가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임찬이한테 전입신고 잠깐만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되겠냐 옛날에 참 많이 당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대항력 상실되죠 저당권 설정되면 저당권이 절제 앞선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잠깐만 좀 빼냈다가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몰래 몰래 어떻게 했냐 전출을 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종주 있어요 자, 이렇게 전출을 빼버렸습니다 이거 대항력 유지될까요? 소멸될까요? 네, 이건 유지된다 그래서 집주인이 몰래 만약에 했다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전출된 거죠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는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한번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보죠 그 대항력 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라는 거 나오죠 자, 확정일자 보증금 해소가 나옵니다 자, 확정일자 인에 의한 우선변제라고 하는 부분 나와요 자, 확정일자는 그때 극의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 인에 의한 우선변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때 확정일자 인에 의한 우선변제 그런데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후순위 권리 자의 어떻게 한다 우선에서 변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기능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순위 확정력이 있습니다 순위 확정력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순위가 확정됩니다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성한다? 그날부터 발성해요 자, 여러분 순위 확정 순위가 확정되는 권리들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순위가 확정되는 권리들 물건들이죠? 자,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순위가 어떻게 돼요? 확정되죠? 자, 등기를 하는 순간에 순위가 확정됩니다 이것처럼 확정일자도 순위가 일단 확정된다 그래서 순위가 확정돼서 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대부분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물건으로 돌아서냐 그건 아니에요 자, 배당에서만 일단 물건적 성질을 약간만 가질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순위가 확정돼 효력은 그날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당연히 또 여기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 된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자,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 있다? 없다? 없다 자,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 자체도 일단 없습니다 자, 보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18일인가요? 자, 4월 18일 날 자, 인도와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놓을 겁니다 인도와 그다음에 또 전입신고가 있어요 자, 인도와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면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짜를 받아요 그럼 확정일자 어디서 받죠? 네,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동사무소라든가 법원 등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뭐냐면 또 공정사무소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뭡니까 집안법원 지원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인데 동사무소에서 많이 받습니다 자,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 가서 뭘 받는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확정일자 효력은 4월 19일 날 0시부터 발생하죠 뭐가? 확정일자 효력이 왜? 확정일자 효력이 이날 발생한다? 인도와 전입신고 대항 요건을 갖췄고 대항 요건 언제 발생? 19일, 10년식 발생하죠? 이거 확정일자 효력도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8일 날 인도와 전입신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안 갖고 가지고 그 다음날인 19일 날 뭘 받았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19일에 예, 그날 발생하죠 왜냐? 이거는 대항력 이미 0시부터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라 다음 주에 뭐를 비교할 거냐면 요 확정일자와 저당권 관계를 비교할 거예요 경매 부분에서 요 때 이게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확정일자는 자,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연둘 교재 보니까 자, 우선 변경과 발생 요건 연둘 교재 저기 430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에 보니까 우선 변경과 승계 있죠? 우선 변경과 승계 자, 이 우선 변경과 승계는 금융기관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죠? 이건 왜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만드는 이유 우선 변경과 승계는요? 전세 보증금 대출 때문에 만들어뒀다고 그랬죠? 자, 이 우선 변경과 승계는 뭣 때문에 만든 거다? 전세 보증금 대출 자, 은행에서 뭘 해줘요? 보증금 대출을 해주죠? 자, 보증금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데 자, 만약에 경매가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한다? 자,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1억의 보증금이 있는데 6천만 원을 대출받은 거예요 대출받았는데 이때 자, 이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자, 일단 경매가 들어갑니다 1억을 배당받죠? 이 배당받을 금액을 누구한테 직접 다 주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다 주면 임차인이 다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거니까 은행에 갖다 줘야죠 그런데 이게 안 갖다 주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이 양수한 금액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해서 우선 변경과 승계는 뭐한다? 양수를 받으면 은행에서 직접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은행에서 뭡니까? 법원에서 직접 어디로 주는 거? 은행으로 주는 거 이런 제도가 바로 우선 변경과 승계 제도예요 그러면 이때 우선 변경과 행사하는 부분 있죠? 행사하는 부분 부분 보면 배당 요구 같은 경우는 일단 나중에 경매에서 할 거고 2번 보세요 2번에 일단 밑줄 쳐놓으시죠 대항력과 우선 변경과 승계 제도를 경매하는 임차인이 이걸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대항력과 우선 변경과 승계 제도를 경매하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경과 승계 제도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선 변경과 승계 제도를 행사하여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할 용어가 뭐냐면 대항력이라는 건 대항력과 우선 변경과 승계 제도를 경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에서 주택임대차법 판례 나올 때 상당히 많이 보는 문구가 대항력과 우선 변경과 우선 변경과 승계 제도를 경매하고 있는 이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은 이때 대항력은요 무슨 얘기냐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제가 아마 권리 분석을 경매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권리 분석 경매해서 권리 분석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가 대항력 있는 이렇게 표현해요 대항력 가지고 있다 대항력이 있는 이렇게 표현한다면 경매에서 대항력 있다고 표현한다면 어떤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 여러분들이 경매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권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권리가 살아남아서 매순한테 인수되기도 해요 그런데 소멸되는 거 말고 매순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바로 대항력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매순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죠 바로 매순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라고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격려하고 있는 임차인이 됐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매순이, 경매에서 매순이 책임져야 될 권리죠 그냥 우선변제권은 뭐예요? 확정자나 이런 게 먼저 변제받을 권리죠 그런데 배당시청해서 배당 다 못 받았습니다 그 못 받은 부분을 누구한테요? 이 사람에게, 새눈 매순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그건 다음 파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우선변제권 승계 규정과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선변제권은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임차권 등이 말수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뭐다?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임차권 등기가 말수된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요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해서 임대차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해놓고요 그러면 앞부분에 제가 건너뛴 거 잠깐 보고 넘어가죠 425페이지에 보면 전속기관의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년 동안 보호해요? 2년이죠?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함 대체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2년 미만으로 정함 대체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임차인을 그랬죠 그래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체렀습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체렀다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으로 보호한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 묵시적 갱신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계약해시 통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약해시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그 계약해시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묵시 아무 말 없이 묵시 아무 말 없이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 갱신이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요 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묵시적 갱신이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 동안 법정을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시 통보를 할 수 있죠 임차인은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해시 통보를 하면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계약해시 통보의 회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시 통보할 수 있고 계약해시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회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 그 묵시적 갱신은 언제 인정되지 않아요? 몇 개 차인? 2개 차인 연체했을 때 임차인의 의무를 현재 위반했을 때 이럴 때는 일단 인정되지 않습니다 2개의 차임이라는 걸 2개수 이러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좀 쉬었다가 최우선 변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하도록 하죠